오늘 또 우리 회원님께서 갈비를 또 이렇게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먹을 복이 맞나옵니다. 하나는 너무 배고파서 먹었고요. 오늘 또 우리 와인을 준비해 주신 회원님과 또 고기까지 준비해 주신 회원님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향내가 진짜 끈해지네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이차프 회원님들 감사합니다. 오케이